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 욕실에 이런 작은 물건 같은 걸 깨끗하게 잘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. 이런 물건들이 밑면까지 뒤집었을 때 때가 끼거나 또 더러워진 상태가 아니라면 그렇게 빛이 반짝반짝 나는 그런 미관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런 집들은 돈복이 터져도 크게 터진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욕실에서 보관 중인 또 사용 중인 그런 물건들의 밑면이나 또 바닥면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면 돈복을 크게 끌어들입니다. 또 가끔 그 식초를 희석을 해서 닦아주면 너무 좋죠. 돈복을 크게 잡아당기니까요. 지금 말씀드린 양치컵이나 세수비누깍 또 슬리퍼 이런 것들을 뒤집었을 때 밑면이 때로 더러워져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는 돈복의 기운을 또 정체로 몰고 갑니다. 욕실은 언제나 수기운이 강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특히 더욱 그렇습니다. 욕실처럼 이렇게 그 과한 수기운이 자리하는 이런 공간은 기운의 그 침체가 또 일어나기 쉽습니다. 물이 많이 사용되는 그런 공간인 만큼 물건들이 또 바닥에 놓이게 될 때 그때 그 습기와 또 때가 또 쉽게 쌓이는 것이죠. 이로 인해서 그 돈복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. 물건 밑면에 그 때가 끼고 또 더러워지는 이런 모습은 단순한 그 미관상의 문제를 뛰어넘습니다. 재물운이 그 정체되는 그 원인이 됩니다. 욕실에서 그 돈복이 흐르게 하려면 그 양치컵이라든지 세수 비눗값 그리고 슬리퍼 등에 그 뒤집었을 때 그 밑면까지 깨끗하게 그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. 욕실 청소 시에 그 바닥에 놓인 이 물건들을 뒤집어서 그 밑면까지 그 닦아내는 그런 습관 또 가끔 그 식초를 희석을 해서 그 세정의식을 해주는 그런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. 광이 나는 상태로 그 유지가 될 때 그 돈복이 막힘없이 또 쏟아진다는 것입니다. 청소나 그 위생 문제가 아니죠. 이 정도가 되면 그 돈복을 활성화시키는 돈복 터지는 그 생활 풍수 방법으로 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그 시각도 단순한 그 위생 문제를 뛰어넘어서 돈복을 활성화시키는 그 열쇠로 이 문제를 또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